하늘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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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무공 이순신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온 국토가 초토화되는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킨 구국의 영웅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업적을 꼽으라면 단연 명랑해전입니다. 단 12척의 배로 외적선 133척을 상대해야 했던 명랑해전에 출전하기 위해 이순신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라는 가슴벅찬 명대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쟁을 승리로 이끈 비결에 대해 이순신 연구 전문가들은 전장 주도권의 선점과 정신전력, 엄격한 군기 등을 뽑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압도적으로 많은 적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수로가 좁은 울돌목을 전장으로 선점함으로써 수적인 열쇠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각오를 병사들에게 철저히 무장시키고 엄격한 군기를 세움으로써 지휘관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필승 전략으로 이순신 장군은 압도적인 전력차를 극복하고 명량해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칼이나 창은 없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와 불신자 간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소수의 신자들과 다수의 불신자들 간의 전쟁은 그 수의 차이를 명량해전을 방불케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의인시빈과 같은 신자들은 공중권세자문 사탄과 함께 악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험난한 전쟁을 오늘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반드시 이기는 필승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전장에 나왔을 때 남유다는 40만 명력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수정 열세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 아비아는 끝내 전쟁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본문에 그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신자들이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할 영적 전쟁의 필승 비결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다함께 역대야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함 왕 18제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부하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보함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함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신한지라.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함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다윗 솔로몬 전성시대를 통과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루호보함을 왕으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루호보함의 실책으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루호보함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아가 남유다의 이대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전부터 북이스라엘 여로보함 왕과 갈등이 있었던 남유다는 아비아가 왕위에 오른 뒤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은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남유다는 40만 병력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아비아가 보였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두 배 정도 차이나는 병력에도 아비아 왕은 기죽지 않고 스마라임 산에 올라 여로보함 왕과 북이스라엘을 향해 담대히 외쳤습니다. 5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남유다왕 아비아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함에게 담대히 외친 것은 소금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금 언약은 다윗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사무엘아 7장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 자손으로 이어지는 왕국이 결코 망하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된다는 확신을 아비아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아는 다윗 언약을 형태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소금으로 비유했습니다. 반면에 여로보함은 어떻습니까? 아비아는 여로보함을 다윗의 대적자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함이 자신의 주인 솔로몬을 배반하여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다윗 언약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아비아는 비판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비아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함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죄악을 들추어내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를 공격하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친히 보호해 주실 것임을 아비아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하는 다윗 언약을 확실히 믿었던 아비아이기에 북이스라엘의 무수히 많은 군대 앞에서도 담대히 서서 그들을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시고 아비아가 굳게 확신했던 다윗 언약은 깨어지지 않고 예수님에 이르러 성취되었습니다. 비록 남유다는 멸망했지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좌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사탄조차도 감히 흠침낼 수 없는 강력한 왕국입니다. 이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택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산받고 이제 다시는 그 죄의 멍해를 매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옥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천국 시민권을 획득한 자가 되었습니다. 언약 성취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이루셨던 것처럼 새 언약도 성취하실 것입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아비아 왕처럼 확신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은 두 부류로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최후 승리를 이루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즐거움과 화평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새 언약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뉩니다. 이는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과 이에 동조하는 많은 무리들이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에 반기를 늘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해도 바뀌지 않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시대가 변해서 많은 기술이 발달해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알아간다 하더라도 새 언약을 소유한 자들이 끝내 최후 승리를 쟁취하실 예수님 곁에서 승리를 만끽하게 된다는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신자가 할 일은 그저 새 언약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여러 문제들과 악인들의 압재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끝내 이기게 해주신다는 새 언약을 굳게 확신함으로써 금송화지를 송배하는 악인들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경향의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온전한 예배 생활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함께 역대야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오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비아는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낱낱이 지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행은 앞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와 연결됩니다. 9절에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원래 레위족 속은 가난 정복 전쟁 후에 분배받은 땅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을 비롯한 레위인들이 꼭 필요했기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해주었고 대신에 열한지파가 레위족 속의 생계를 책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에도 북쪽 지역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제사를 지낼 악한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이에 더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는 그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해임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북이스라엘의 참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결국 남유다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북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을 찾는 소수의 무리들도 함께 남유다로 내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엔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전무하게 되었는데 이는 북이스라엘에게는 큰 재앙이요 더 이상 선민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와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남유다왕 아비아는 자신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끈끈한 친밀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에는 먼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장들을 아론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출애국기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즉 아비아왕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의 자손들로만 제사장을 세웠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분양하며 진설병을 놓고 금 등잔대에 등불을 켜는 등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역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앞에서도 아비아가 담대히 설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제사를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자는 예배 생활에 있어서 확실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나타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온하든지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는 것, 봉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던 남유다처럼 주일 낮과 밤, 수요밤 예배와 기도회 등 정해진 공예배 시간을 잘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예배 순서마다 은혜받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였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언젠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 설교 말씀이 끝나자 시청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줄어들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설교까지만 들어도 예배를 드린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저 TV 예능 프로그램이나 강연 따위를 듣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분주하게 은혜받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당 예배나 온라인 예배에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습을 서스럼 없이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을 핍박하며 조롱합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의 비성경적인 풍조와 혼탁한 문화 속에서도 신자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 순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예배 시간을 지키며 매 예배 때마다 집중함으로 모든 순서마다 은혜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만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세상 악인들을 향해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으며 온전한 예배 생활을 통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신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함께 역대하 13장 1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함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메 유다 사람이 소리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함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아가 여로보함을 쫓아가서 그의 성업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멘 아비아가 말을 마치자마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수적으로 유리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전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로보함은 병력을 둘로 나누어 남유다 본진 뒤쪽에 매복함으로써 전쟁이 시작할 때에 일망타진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자 북이스라엘은 계획대로 매복한 군사들과 함께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뒤로 쏟아져오는 북이스라엘의 병력 앞에 남유다 군사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함과 온 이스라엘을 치시니 라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치셨는지는 나와있진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서 당신을 대적했던 북이스라엘을 친히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당황한 북이스라엘 군사들은 혼비백산되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남유다 군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북이스라엘 군대를 무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이스라엘 병력이 50만 명에 달하니 남유다의 압도적인 승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베델과 그 동네, 여사나마 그 동네, 에브론과 그 동네들까지 점령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완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쪽으로 열세하고 전술쪽으로도 뒤처졌던 남유다가 그토록 완벽한 승리를 어떻게 이루었겠습니까? 그것은 18절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미라라고 기록된 대로입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남유다는 즉시 하나님께 불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기서 나팔을 부는 의미는 민숙이 10장 9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필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기업을 운영하거나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시험과제를 준비하거나 가정을 돌보는 등 오늘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불신 세상의 공격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좋은 핑계거리로 회사에서는 교회를 나가는 것에 불편한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유독 교회 확진자를 많이 보도하며 그런 기사에는 어김없이 종교생활 좀 안 하면 어떻냐는 비난의 댓글들이 쏟아집니다. 이에 더해서 불신 부모님이나 남편, 아내로부터 교회 가는 것 그 자체에 많은 눌림과 핍박을 당하는 직접적인 어려움까지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녹록치 않은 세상살이 가운데 불신자들은 우리를 향한 거센 공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그럴 때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비아왕의 신앙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필승 카드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세상 불신자들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조차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그야말로 연약하고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나약합니다. 신자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인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수히 많은 세상 불신자들을 상대로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혼자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찌감치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출애국기의 말씀이 바로 신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끝내 이끄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만 온전히 의지하면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있다 하더라도 앞뒤로 세상 불신자들에게 둘러싸여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끝내 승리를 경험하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57에서 59여 정도의 회원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은 그저 일반적인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비아왕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로 인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아비아왕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칭하며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적군에게 포위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나라와 다름없는 북이스라엘로부터 남유다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아비아왕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여러 종류의 영적 전쟁을 맞이하게 될 때 대처하는 행동요령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필수 조건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 언약에 근거하여 신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 백성이라는 확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생활을 통하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이 영적 전쟁인지 구별조차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시며 최후 승리를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 예배를 바로 드리기에 힘쓰며 분초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신앙의 세 박자를 맞춤으로써 수많은 악인들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의 승리를 끝내 쟁취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과 57에서 59여 정도의 회원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